광양에서도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지난 10일 순천 5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째입니다. 광양시는 10일 이후 해외입국자, 확진자의 접촉자,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 등 50여 명을 검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14일 기준 광양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지역 감염이 18명, 해외입국 사례가 4명입니다.